자 이번에는 벌칙을 걸고 하죠 이번 벌칙은 음 아 그래 이번 벌칙은 뽀뽀해주기로 하자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반갑습니다 잉혁현입니다 자 오늘 택플러스 옛날에 만든 택택님 팀이 만든 진짜를 찾아라 라는 미니게임을 할건데요 오늘 이 미니게임 제가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리볼버 총이 쥐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싸우는 서바이벌 맵 안에는 여러분들 캐릭터가 막 깔려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가짜 속 안에서 가짜인 척을 하다가 눈치 보다가 진짜를 찾아서 쏘면 됩니다 근데 리볼버를 쏠 경우에 좌표가 뜨게 돼서 어 네 함부로 못 쏴요 위치가 들키는 대신 총을 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진짜로 찾아서 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멤버들 소개하면서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미오님 반갑습니다 하이 담미오짱 데에스 담미오님 담미오짱 데에스 기모츠데에스 오늘 반드시 담미오님 진짜를 찾아서 소개했습니다 제가 아 아 담메라메 담메루 안녕하세요 태택님 반갑습니다 시사시브리단어 태택이 데스 어어어어어어 아 아.. 요르님 제가 오늘 요르님을 반드시 총으로 쏴서 죽이겠습니다 머리통에 총을 쏴서 귀여운 적을 다신 못하게 그리고 봉수님을 속여야 되는데 봉수님이 어딨지? 봉수님! 야 누구냐! 여깄다! 몰라 그냥 찍었어 봉수님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소개해봐야겠네 소개를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아 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 한 30초만 숨는 시간 갖자 내려봐 안보여 아 뭐야 뭐야 야 야 3초만 쉬는 시간 숨는 시간이다 자 총을 쏘면 좌표가 보이기 때문에 눈치껏 싸움입니다 나 따라오지 마라 음 자 한번 게임을 시작해볼까? 최후에 1인이 나올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좋아 좋아 전 이미 한 명을 봤어요 나 맞나? 나 이런거 같은데? 나 요르르 봤어요 진지하게 갑니다 진지하게 갑니다 최대한 최대한 안 움직이겠어 뭐냐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스티브가 저인것 같아요 스킨이 안보이는것 뿐이지 어 어 깜짝이야 아 이제 숨은 시간이니까 음 여메님 그냥 시야 다 키고 할까요? 아니요 그 아니요? 아 네네네 여메님 왜 그쪽으로 가시죠 아니야 상자쪽으로 갔어 아 너무 움직이면 들이킬것 같은데 어 이거면 상자쪽 상자쪽 상자쪽이야 나도 봤어 나도 봤어 아 이런게 어딨어 흐흐흐흐흐 죄송한데 여기 상자 한 300개 있습니다 오케이 야야야야 이제 이제 시작 아아 아깝다 저 계속 때리시는데 아 몰랐지 어깝다 그 다음에 형 이제 NPC인지 알았지 엠피시라고 막 때려도 됩니까? 넵 자 이제 시작 으으으으음 봄스 내 앞에서 비키는데 5초 주지 빨리 비켜라 이건 가짜같은데 진짜네 아 가자네 웅엠은 내 앞에서 도망칠 기회를 5초 주도록 하지 담미호 정확하게 10초 센다 10 9 웅엠은 5초 센다 8 뭐야? 미치해 왜 좌표가 떴어 6 5 4 4 4 3 이게 담미호인가? 아이 담미호야! 진짜였잖아! 야 진짜였잖아! 날 쏘고있어 일단 도망간다 야 나 그거 쏘고 나 그거 쬐고있어는데 뭐 건드리면 어떡해? 흐흐흐흐 이.. 이녀미호야 안죽었지? 안죽았어? 아이씨 안타깝군 아.. 애들이 진짜의.. 진짜인 모습을 꺼내지 않는걸? 쉬워보이지 않는걸? 접하는거야 이제 게임이였다 담미호야 바로 앞이 있었는데 그거 같이 죽였어야 되는데 흐흐흐흐흐 아니 요르르 숨도 안쉬고 서있잖아 어디있는거야 흠흠흠흠흠 요르르 정말야 요르르 이 녀석 오! 야! 좌표가 떴는데? 쪼끔 뭔데? 쫌 멀다 흐흐흐 여긴 안전구역인가 구분 아 이거 움직일 수가 없어 흐흐 불안해 움직인다 나 움직인다 어 야 요르르러 요로ёл화 콧씨 요르르르 거기다라 yacht 여 Tisch 요일로올라 ao 으흐흐 으흐흐흐 astronomical cią 아인덜âte ύ 으 으아아아악 으하핰 에 암 ㅇ하핰 아우 요르르estyle 아 요로야 너시고 hilft 아 이것들아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봤을 그쪽으로 가는걸 봤어 야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텐텐이 이겼네 이번판은 아 이게 쉽지 않아 이번에는 벌칙을 걸고와야죠 이번 벌칙은 음 아 그래 이번 벌칙은 뽀뽀해주기로 하자 누구한테? 전부다 너무 싫어 꼴찌가? 아 꼴찌가 전부에게 전체한테 벌칙 아닙니까? 아니 아니죠 아니죠 하는 사람이 벌칙일 수 있죠 둘 다한테 공통인데? 솔직히 저는 하고싶기 때문에 뽀뽀를 다 꼴등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자 꼴등은 멤버 전부에게 뽀뽀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10초 이따가 시작하죠 빨리 숨어 네 빨리 숨으세요 아 이거는 어디 숨지? 어디가 좋을까 자 이제 숨읍시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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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제 시작 5개 이제 에이 이것 이거 안 끝날 거 같지 않냐? 이러다가 인용 인용 그럼 제가 하나를 얘기해볼까요? 뭐요? 누가 책에 있어요 책 책이요? 책? 책장이요? 책장? 예 아 책 책 그리고 누가 이겼어요 방금 말을 안하는 거 보니 범수가 아닐까? 뭐야 누구야? 누가 날 지켜보고 있어? 누구야? 누가 날 지켜보고 있다고? 누가 날 지켜보고 있어? 야야야야 이 자식이 없군 살아서 만나자 야 범수가 뒤에 있어 야 범수 이 야비한 자식아 이 야비한 꼴찌 아니 아니 무슨 아니 아 바로 뒤에 있을지 몰랐는데 아 저 관전하겠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관전 좀 하게 타퇴리 죽일라 그랬는데 아 이겸엔들이 갑자기 와가씨구 아아 움직이는게 아니어서 야 이제 고우 편하게 관전이나 해볼까 이제 여기 총이 하나가 떨어져 있어 이 녀석은 좀 멈춰있는 것 같아 꼬리 엉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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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 잡혀 나았죠?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날 봐도 저 사람이 못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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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알겠습니다 한명마다 죽어보세요 야 범수 정말 연기를 잘하는구나 장인이지 자, 요르르 거의 뭐 요르르 NPC 그 자첸데 그 자체야 당연하죠 불안해서 움직일 수 밖에 없어 내가 너무 위치를 바닥댔어 내가 지금 티태기한테 시금시금 가고 있거든? 안돼 자, 이거 긴장이 되는 가운데 네 뭐야, 요르르 죽었어? 요르르 죽었다 아, 까비 요르르 죽겠어 좋았어, 이제 사람이 나만 못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봄수랑 단미오랑 태택이 남았습니다 도망가야겠다, 도망가야겠다 여기로 와, 다 와 봄수 뭐하는 거지? 87, 88? 가까운데? 봄수 총을 막 쏘면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쏴서 맞춰서 야, 무서운 녀석 쿨타임 없는 걸 이용해서 여석 자신감이 넘치는 건 그러다 한방에 가는 거야 야, 전부 다 쏘고 하는데요, 이거 오오오 단미오 단미오 죽었죠? 단미오 죽었죠? 야, 이거 너무 야미한 거 아닙니까, 이거? 쭈쭈쭈, 쭈쭈쭈 쭈쭈쭈 자, 1, 1, 4 왕 태택이랑 더이상 쏘지않는구만 더 쏴보지그래 저희 한발씩 쏘기로 합시다 하나 둘 셋 그래 하나 둘 셋 야야야 야비하겠다 정말 야비하겠다 거짓말을 그래 쏘냐 잡혀나왔잖아 와 저기구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 컨트롤이 미스였네 아 아 여러분들 제가 꼴등이네 벌칙 꼭 해야됩니까 네 찐찐하게 한번 해주십쇼 벌칙을 거절할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아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스폰 장수로 오세요 안돼 베리더티 한번 찐하게 받아 봅시다 뽀뽀해 좀 뽀뽀 뽀뽀뽀뽀뽀 나 좋아하는데 이런 거 또 나 빨리 와요 어디갔어? 내 사회생활 첫번째 위기다 사회생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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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택배기가 안와 택배기가 왜 안와 왔는데 왔는데요 어 안보이네 아 아 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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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뽀뽀 좀 받고 가세요 여러분들 아 누구부터 해줄까? 누구부터 그냥 단미호부터 해줄게 내가 머리 한번 다 읽어 단미야 일로와 나 뽀뽀해줄게 해봐요 니가와 알았어 갈게 자기야 나 갈게 갈게 보리 뽀뽀해줄게 어때 내 뽀뽀가 아 아 뽀뽀해줄게 음 뽀뽀야 추룩추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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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룩추룩추룩 추룩추룩 요루야 아 아 아 형이 뽀뽀해줄게 어 비가 내리네 뽀뽀가 씻겨 내릴 수도 있으니까 비를 끄치고 하자 뽀뽀하기 딱 좋은 날씨야 뽀뽀하기 딱 좋은 날씨군 뿌잇 참 뜨거아 뽀뽀시간이야 뽀뽀 안 돼 이래야지 코가 차예지군 이게 진짜구나 아 아 여 아 야 차예지구나 아 자 오늘 진짜를 찾아서 총을 쏴라 컨텐츠가 끝이 났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녕히 계세요 안녕 빠이빠이